일타강사 돼보겠다고 앞만 보고 사느라. 내 발목이라도 잡겠다는 거야? 내 인생 망치려고 작정한 거냐고! 목표가 바로 눈앞이야. 나랑 진짜 결혼이라도 하시겠다. 아들로서 어떻게 출신하는 게 좋을지 생각해봐. 이게 다 그 미친 여자 때문이야. 아빠? 임신? 네 애 아니면 누구 애인데? 이 사람? 보자마자 반했어. 네가 야파냐고! 이번 이렇게 된 거 공태경 씨가 저랑 제 아이에. 내가 미쳤지. 결혼하자. 너 진짜 미쳤구나. 기다려주세요. 민원은 안녕하십니까. 감사합니다.